검찰은 비위 혐의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법관 66명 이외에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명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람들 명단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연루자로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징계나 인사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보낸 겁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됐습니다. 사촌동생인 차성환 판사가 지난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글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통화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대 전 대법원장님께서 주로 역점을 가지고 추진했던 상고법원 이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소위 찍힌 거겠죠.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행정처의 부탁을 받고 사촌동생에게 연락한 것을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며 검찰이 김지사 1, 2심 재판장을 모두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사안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